ноп쪽 쳤는데 이것도 안타야 될 것 같아 설마 이것도 안타요? 잠시만... 안녕하세요 피닉스와 돌격 제가 오늘 선발 피쳐입니다 목표 3이닝 볼넨 4개 사실점 하면 간판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? 지켜보시죠 속과 좋아요는 센스 자 아리랑볼라 황도인 아케차 김창호 자 보수가 좌투 보수입니다 좌포수 강력한 사기 캐릭 김성현 넥슨 유격수 출신이에요 아우 슛 잡았어요 1루아웃 11년째 슬럼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51년 손흥태 쳤어요 오우 슛 야 저거 막았어 오영빈 선출입니다 빵빵 이야 쳤어요 또 슛이라 오우슛 오우슛 오우 세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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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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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임 반전 강력한 충출 심효승 쳤어요 아 장수 잡아서 일로아웃 오늘 사기 캐릭터가 많아서 대충대충 맞춰 잡는 야구입니다 안녕하세요 1번 타자 선출 한효중 아 저희부터 고려도 안되는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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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장발머리 쇼 쇼 잡습니다 이렇게 나이스 최강동환 송호석 나이스 나이프닝 선출 희승현 나이스 나이스 살았다 자 수비가 좋으니 오늘 마음 놓고 던져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웅들 우리 동네 팔씨름 인경씨 팔에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쳤어요 오우 3루 잡아서 아웃이에요 50대 소년 2천우 쳤어요 설마 이거까지 잡았으면 상기 캐릭일 뻔했지 자 놓쳤습니다 호송입니다 최호성 5개는 최호성 쳤어요 어 이거 내안을 넘겼다 이거는 내안을 넘겼다 내안을 넘기는 않다 자 와사비 와사비보다 더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오추장 패션 어 이거 넘겼어요 자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까 어 너무 키로 넘겼습니다 자 2타점이 될 것 같아요 야 와사비 이루까지 와사비 이루까지 자 2타점 2명이 들어왔어요 쳤어요 이야 또 한타입니다 대로 고치고 있습니다 약간의 당황을 느끼고 있는 투수 1번 타자 강력한 선출 사기 캐리 백스앤육의 수출신에 김성현 오우 피했어요 스쳤다 51년차에 긴 슬럼프가 올 수가 있어요 손은태 쳤어요 아 예 슛 잡았어 2루 아웃 1루 아웃 병살 진짜 긴 슬럼프네요 손은태 병살타 11년째 슬럼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전루가 말로라서 아쉽지만은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박시우 자 또 다른 팀의 감독입니다 또 다른 팀의 감독입니다 자 숏 외아에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외아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숏 아웃 우리 숏은 외아에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숏은 외아에서 수비해 자 센타 자리 잡았어요 외아에 4명 있으니까 수비가 너무 좋네 자 슛 누구야 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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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 아 아 놓쳤다 애매한 곳에 떨어졌어요 오 쳤어요 아 잘 속히 넘긴다 아 잘 속히는 옆에서 눈도 안 보인다면서 한타를 저렇게 칠 수가 있나 안 보인다면서 한타를 쳤어요 안 보인다면서 한타를 쳤어요 안 보인다면서 한타를 쳤어요 자 잡았어요 자 잡았어요 아우 펌펌 우리의 오리와 달리 이닝 1시점으로 굉장히 잘 붙이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자 우영빈 쳤어요 아 이게 또 숏한데 갔어 와 행운의 세입 자 인간적입니다 강력한 주출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오 쳤어요 또 와 3루 라인 아니 직선 땅굴로 직선 우우동네 파시르망 갑니다 3루 도로 아 쳤어요 와 완전히 있어 이야 자의 씨 앞을 너무 자의 씨 너무 강력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득점 우우동네 파시르망 민경 씨 50대 손이 아 피자보크 아 피자보크 왔습니다 보크로 주자는 3루까지 아 연대베이스 아 연대베이스 아 연대베이스 아 연대베이스 자 언더베이스로 1점 더 추가 자 호성입니다 최호성 잠깐 아 저 제트 표시 아 제트 표시 요즘은 좀 안좋은데 아 제트 표시 요즘은 좀 국제정세에 안좋은 표시죠 아 쳤어요 3칸 잡아서 아흐 선출 한효준 저기 뭘 쓰는거에요 저기 사랑의 그녀 아 아 아 아 너무 잘 쳐버렸어요 장관리 박지웅 나이스 최강동안 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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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와 와 와 숏이 잡았습니다 숏이 뭐 잘기초까지 가서 잡고 있어 이야 장난아닌 숏입니다 어 쳤어요 오 3룰 뚫었어요 이야 안타 2안타째 2루에서 아웃이 됐어 세이브이 됐어 아웃입니다 쳤어요 이야 안타 이야 이렇게 안타 치는 겁니다 오 못잡았어요 세칸까지 가뿐하게 야구 11년 손흥태 아 이건 과연 세칸 과연 못잡았어요 투아웃에 1,3루 5개는 오영빈 쳤어요 아 센터 장말머리 센터 이야 자 원래 3룰 까진데 한 이닝 더 가게 됐어요 팽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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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시우 자 숏 잡았어요 또 에어에서 잡았어요 이야 이리로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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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어요 자 우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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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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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ере 접목드닝까지 접목드닝까지 오 아웃 아빠 아이어 acesso 아 임보안수 brought up 예 리허 무조건 제구를 맞춰 잡는 aqu Все 생각으로 하였습니다 강서 부족 시작 역시 야구는 제구입니다 제 оч 고 자 다시 한 Нов也是 되고 예 화의 오빠 정중 הוא 자리로 어 yang 인경씨 팔에 힘이 어마어마합니다. 다시 하면 전부 1초. 오 너무 강력한 타구라가지고 3루수를 비켜놨어요. 50대 소년. 쳤어요. 숏 잡았어요. 숏 잡고 주자 다 먹고.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제트 문자. 호성입니다. 제호성. 아우. 쳤어요. 자 이번에 넘겼는가 싶었는데 자 센터 잡았어요. 그리고 리터치 했는데 아 세이비입니다. 제트 문자. 아무 의미 없습니다. 좋은 타구를 달리고 있는 와사비. 아 쳤는데 이거는 진짜 3루수 잡아서 툭 자 3루수 체인지 자 저승사자 오랜만에 마운드 올라갑니다. 저승사자 마운드 올라갔습니다. 다섯 개는 돌격대장. 이재원. 그리고 황도인. 쳤어요. 턱 쳐고. 투수 잡아서 2루 아웃. 그리고 1루 아웃. 병살타. 선출. 안효주. 쳤어요. 이렇게 떴는데 자 센터. 따라가고 있어요. 오영빈 노켓 떴거든요. 자 맞습니다. 내야글러브로 수비하고 있어요. 내야글러브로 수비하고 있는 센터. 오영빈. 장발의 투수 박지웅. 케차도 바뀌었습니다. 케차 정룡우. 곰을 쳐고 있습니다. 곰을 쳐습니다. 아 볼래. 쳤어요. 넘어가진 않았어요. 2루 타. 3루 자 들어오지 못했어요. 다승연 손은태. 야구 11년. 아 쳤어요. 3루 잡아서. 아 비디오 판독이 필요합니다. 심판판장은 아웃. 하지만 여기 비디오 판독이 없다는 거. 자 선출. 오영빈 고의 사부예요. 당황스러운 표정. 좋아하고 있습니다. 강약한 중출. 심효승. 아 쳤는데 2루 잡아서. 심의장사. 우리 동네 팔씨루왕. 팔씨루 무조건 좋습니다. 아 스윙. 장발에 타자. 박지영. 우와. 제대로 쳤는데요. 야 센터까지. 최강동환. 송호석. 쳤어요. 내야를 살짝 넘길 듯한 느낌. 이야 안타쳤어요. 송호석. 내야를 살짝 넘기는 안타. 박아지 안타. 운이 좋아야 됩니다. 나이프린 선출. 쳤어요. 와 강력한 타구로 달렸어요. 어 유격수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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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아 센터 치웠어요. 일단은 1점 들어오고. 또 들어오고. 2점 2타점 1타. 우리들의 하고는 지금부터다. 이게 나가는데. 역전수는 화이팅. 점수 별로 안 나요 이제. 우리 다섯 개는 박시우. 어 툭 쳤는데. 유격수. 아니 우익수 잡았어요. 아 우익수 잡았어요. 그리고 위로 주자는 언더베이스로. 3루까지. 원하우 3회 주자 3루. 공만 튀으면 1타점. 아 쳤어요. 아 슈요. 슈요 잡았어요. 슈요 잡았어요. 이야 일루수가 진짜 이거. 예술로 잡았어요. 어려운 바운드. 자쿠 말아 나왔네요. 와 장난 아닙니다. 3루조자는 뛰지 못했어요. 안타 뺏겼어요. 안타 뺏겼어요. 아 돌려나갑니다. 자 돌격 대장. 이재원. 이재원. 쳤어요. 아 숏을 잡았습니다. 그리고 유리베스 밟으면서. 프리아웃 체인지. 자 다섯 개는 50대 소년. 이찬우. 삼진. 5성입니다. 5성. 오 연습. 삼진. 자 와사비. 다 살게 들어옵니다. 오우. 슬라이더. 세이브 됐어요. 저승사자 변창사 아 떴어요 사이가 좋아요 피차교체 신효승 첫번째 사자는 황도인 쳤어요 1루정면 아웃 선출 한효준 쳤어요 3루수 잡았어 비디오 판독이 필요할 정도로 거의 동타임이었어요 인생속이 아닌가요? 3루수 잡았다 장관리 박지웅 턱 쳤는데 이건 안타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 자 안탑니다 모릅니다 여기서 오석이 형이 홈런 칠수도 있어요 3루수가 오 컷트 잘합니다 아이예요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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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아 이런 자 이렇게 아쉽게도 경기가 끝났어요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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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